정수원 알겠습니다. 잠시 후 고속도로 진입하세요. 아 괜찮으세요? 뭐 이런 찬스 쓰신 것 같네 너무 다른데 흠흠흠흠 홍대 쪽에서 촬영할래요? 네 그럼 항상 이렇게 3시간, 4시간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? 지금은 지금 가른 유닛 조금 살 때 있었는데 그때는 왕복이 없었어요 아휴 이제 내려서 있다, 지하설도 다시 체험해보실게요 지금 시간이면 좀 만나요? 지옥철까지 잠시 후 동수원 톨게이트입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4,5차로 아휴